일단 모음사의 T를 굴려볼까요? but also인데 but also 됐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우리 또 첫 달이니까 또 첫 달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뭐 영순위 기술이죠 영어리스닝과 영어 발음의 영순위 기술이다 모음사의 T하고 D를 굴린다 굴려지는 소리는 T하고 D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ut also가 but also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included 그죠? 모음사의 D니까 굴려지죠 그러니까 오렌지색 D는 굴리시고 초록색 D는 멈추시면 되죠 included 이게 아니라 included included 됐습니다 자 한번 프라이드 에그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힌트는 모음사의 D를 굴리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겠습니다 프라이드 엑스 프라이드 엑스 맞죠? 맞죠? 프라이드 엑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프라이드 엑스 왜냐하면 모음사의 D가 굴려지니까 이제 한번 발음 껴보세요 이해되시죠? 모음사의 D를 굴리니까 프라이드 엑스 프라이드 엑스 됐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면 but also included 멈추시고 프라이드 엑스 but also included 프라이드 엑스 but also included 프라이드 엑스 라고 해보세요 but also included 프라이드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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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also included 다시 한번 but also included 프라이드 엑스 but also included 프라이드 엑스 이거 들리셔야 됩니다. 역시 모음 사이에 딜을 불리는 기술은 리스닝에 적합한 기술이죠. 프라이드 엑스 들리셔야 됩니다.